한국국토정보공사 어린이방송체험스쿨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어린이방송인이 배출될 전망입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김민서입니다 지금부터 8월 17일 뉴스들 시작하겠습니다 기회에 새롭게 선보인 김해 오픈 스튜디오가 연일 화제인데요 이곳은 많은 체험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민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슬레이크 쳐주세요 바이큐 기분 좋은 수요일 일곱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방송체험스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을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바캉스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현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의 송주원입니다 LG 헬로비전 가야 방송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 어린이 방송 체험스쿨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어린이 방송인이 배출 전 망입니다 지역민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슬레이트 슬레이트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박준우입니다 지금부터 8월 17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해 새롭게 선보인 김해 오픈 스튜디오가 연일 화제인데요 이곳에는 많은 체험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박준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분 좋은 수요일 일곱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방송 체험스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마친 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 바캉스를 떠다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사연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 오 오 오